그것보다 언급의료체계, 광역언급권력별언급의료센터 이게 참 보면은 화전민국가경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라가 참 나라답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정말 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다 해먹는지 돈이 가야 될 때가 돈이 가지 않아가지고 권력별언급센터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그런 환자들을 여러분들 언급환자들을 봤습니다. 한 곳이 여러분들 펑크가 나게 되면 그게 큰일인 거죠. 대통령실은 천안순천항의대의 언급실이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학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였는데 조금 더 안을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학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의 수가 현저히 작았던 겁니다. 그동안 이를 대부분 다 분담해주던 전공기가 나간 상태에서 전공기를 여러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뺑뺑이를 돌렸던 겁니다. 하루에 이런 150명에서 120명에서 200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 전문의 언급의료가의 전문의 5명으로 다 땜빵질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다 지쳐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메디칼 타임즈의 언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이고 7월 8일 중에서 10곳 정도는 셧다운이 될 것 같다. 이게 절대적으로 인력이 없는 겁니다. 전문의 수도 부족하고 전공이도 빠져버린 상태니까. 이게 지금 실상인 거죠. 국립중앙의료원은 언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3명인데 한 명이 육아휴직이고 한 명은 사직 대출 후 휴직이고 한 명이 남아서 언급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시간 체제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겁니다. 속조 의료원도 언급의학과 5명 가운데 2명이 사직하고 3명만 남았는데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충청권의 한 언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인근 대학병원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에서 4명 남은 상태에서 탁과 전문의 지원으로 간신히 언급실을 운영되고 있고 언급환자 이송을 정당화하는 광역상황실은 언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대개 50번에 60번 최대 105번까지 전화를 걸어야 연결될 정도니까 언급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련병원 언급의학과 교수들은 다음 달 전국의 언급실이 멈춘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유지하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수련병원들도 전문의들이 한두 명이 이탈할 시 시작되면 언제라도 응급실 셧다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나 과장급 교수들까지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의 홍 교수님 기고하셨던 홍 교수님도 이번에 사표를 냈다고 누가 이렇게 적었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경무 같은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이 혁민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 하니까 돈은 안 되고 숫자는 낮고 의료소송 부담은 크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 숫자 자체를 줄여놓은 겁니다. 도저히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를 3명 4명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혁민회장의 말씀은 충청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천안의 여러분들 순천항병원에서 5명의 전문의만을 가지고 언급센터를 운영하는 거가 이 회장님 말씀으로는 절대적으로 감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5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언급센터를 돌릴 수 있냐 그건 사람을 완전히 그냥 탈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충남 천안 순천항병원의 문제를 정치권 인사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버텨오던 언급실들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전문의 충원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가지고 떼웠던 겁니다. 그 전공의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인력 구성상으로는 40%지만 초과 여러분들 근무 시간까지 하시면 80%를 담당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빠진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전문의들이 그 일을 전부 다 커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줄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드니까. 전공의들이 떠나간 후에 별도의 충원 없이 남아있는 전문의만으로 권력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최대 10년간 신규 유입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병원 전문의들 돌려 쓸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병원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응급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보건복지부가 다 방치를 한 겁니다. 낮은 수가 조정은 안 되고 병원은 여러분 경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돈 안 되는 감옥들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당 가동률 높인 겁니다. 몇 개의 병원들은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다른 과의 전문의 심지어 병원장까지도 응급실 전담 의사로 변치시키는 등 일종의 엉털막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다가 망할 것이라고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이 주장했고 요구했던 지원과 개선책들은 하나도 제대로 수행된 것이 없습니다. 응급의로 위기를 본인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책임방기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면 지금이라도 멈춰 쓰는 것이 피해를 그나마 최소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죠. 한 번 먹으면 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꼬꾸라질 겁니다 아마. 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박살이 나든지 본인이 알아서 되겠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잘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인생제사 이름 세홍짐하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엉터리 정책을 진짜라고 우겼으니까 아웃풋이 어떤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곡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벌써 지금 곡소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복지부의 장기계획부제 제가 늘 하듯이 그냥 천수답식 화전민 국가경영을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능력부제 권력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비합리적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큰 남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shock 소속 고도 소속 소속 고도 고도 감사합니다.